어머님을 이제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? 사실은 나도 오늘 처음이야, 여기 온 거. 그래도 괜찮네. 내가 안 와서 엉망일까 봐 걱정했는데. 어? 어? 여기 있어요, 여기. 여기 왔어요, 여기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조심하세요. 조심해, 조심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. 아이고. 아이고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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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시자. 장모님. 사위 왔습니다. 다음에는 아내하고 꼭 같이 오겠습니다. 여주가 너무 행복해서 괴로운 기억은 다 있게 해 주겠습니다. 장모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